안녕하세요 음악가미실입니다. 오늘은 이집트의 사자의 서란 그림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자의 서란 이집트어로 루노페르트 어메루라 하며 그 뜻은 빛으로 나오기 위한 책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죽은 자가 지하세계를 지나 심판을 받을 때까지의 안내서입니다. 과거 이집트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무덤 벽에 사자의 서란 그림을 그리거나 파피루스의 사자의 서란을 그려서 관안의 시체와 함께 넣었던 그림입니다. 그 당시 하나의 풍습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은 파피루스의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파피루스는 종이의 어원이며 갈대같은 풀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이것을 펴고 말려서 그 위에 문자를 표기했습니다. 파피루스에 쓰여진 내용은 신과의 대화 내용, 왕의 업적, 사후세계, 거래 내용, 개인의 업적 등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후네베르의 파피루스라는 그림이고 기원전 1275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후네베르란 기본전 13세기에서 14세기의 떼베에 살았던 궁중서기관으로 후네베르 사망 후 파피루스의 사자의 서를 그려서 관안의 시체와 함께 넣었던 것입니다. 후네베르가 죽고 나서 어떠한 과정 속에 지하세계를 여행하고 어떠한 과정 속에 심판을 받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현재 런던 대형박무관에서 소장하고 있고 휴네베르의 파피루스라는 유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맨 왼쪽 죽은 자를 지하세계로 인도하는 신인 아누비스가 휴네베르를 잡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누비스의 머리는 자칼의 모습을 하고 몸은 사람의 모습이며 긴 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그림 위를 보면 아누비스가 휴네베르를 인도하는 동안 이집트의 14명의 주요신들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휴네베르는 아누비스의 손에 이끌려 심판대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생전에 42가지를 하지 않았다고 선서해야 합니다. 고백하는 42가지 내용들은 인간이 금해야 할 행동이나 생각들입니다. 휴네베르가 고백을 마치면 고백이 진실인지 아닌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휴네베르 자신의 고백주의는 심판의 저우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한쪽은 휴네베르 심장을 다른 한쪽은 타조 깃털을 올려놓습니다. 바로 그 옆에 서기를 관장하는 토트시는 판정과 기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심장이 타조 깃털보다 무거우면 오른쪽에 있는 머리는 아고 몸은 사자 하체는 하마인 암무투가 심장을 먹게 됩니다. 그림 속에 있는 휴네베르는 무사히 이 과정을 통과하여 호루스 손에 이끌려 호루스의 아버지인 오시리스 신에게 가게 됩니다. 연껏 위에는 호루스의 내 아들이 휴네베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의자에 앉아있는 신은 사후세계를 관장하는 오시리스 신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시스 신과 네프티스 신이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시리스가 신들의 무리에 받아들이면 휴네베르는 우주의 한신이 되며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사후세계를 믿었으며 이승에서 좋은 일을 하면 저승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고 믿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